오늘의 애쓰신 정기식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찾은 마산 중앙부도 앞바다.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는 나는 이곳 바다를 보면 몸이 얼어분 것 같습니다. 깊은 이 바다. 당신이 잠든 곳. 어머니의 울부짖던 통곡소리에 잠들지 못하고 부활하신 김주열 열사. 봄은 왔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적폐청산이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주열 열사 유가족과 기념사업회 회원 내외 기빈 여러분. 3.15을 4.19 혁명으로 연결시킨 것은 김주열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마산시민을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폭도로 몰아갔기에 마산은 죽음과 공포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산시민을 27일 만에 해방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주열 열사입니다. 60년 4월 11일 그날은 4월의 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의 죽음이 떠오른 이곳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김주열 열사를 다시 한번 침묵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